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여기서 유니온이 안되는군요 여긴 뭐하는 맵이예요? 그의맵 아닌가? 어 어 여기도 안되네? 여기가 그 그의맵 아니에요 그 매그너스 있는데 아 여기선 안움직이는구나 근데 이 맵이 왜있는거에요? 아 아 여기서도 안되는구나 아 기다려봐 아 아 매그너스를 잡으라고 걸어간것인가? 아 이제 됐네 아 이제 볼 수 있겠군요 어? 어 유니온 6201 어어어어 제가 무슨 조언을 해줬을지 아어어어 아 아 작이 다른 작이네 그죠 사카호회 공작? 공작? 무슨작이야? 섞인작이죠 아 두개 섞었지 경혼작 이런건가보네 거의 공작인것 같기도 어 어 어 AD레전? 나디근데? 이런 아이템이 있었던거 같애 어 아주 나디근 아이템이야 이걸 본거 같애 그 당시에 어 요거 나 이거 나디근데? 뭔가 살짝 기억이 날 거 같애 Okay. 여보세요 상히 그당시에도 에디 레전드 였죠?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저 제가 그때도 상히 보수간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목표가 딱 정해졌거든요üllt. 하드루시드까지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조언해 주신 게 도미가 피방 도미여서 피방 도미를 바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무기가 쌍뇌가 아니었거든요 보조 무기랑 둘 다 네네 그래서 그거 쌍뇌로 가서 치우고 그러면 하트가 기간제였어요 네네 그래서 하트 그때 알려주신 주문서 작 해가지고 근데 왜 유니크입니까? 아 그거 그냥 마일리지 남아서 유니크 던져봐서 네 그렇게 올려놨어요 아 그렇군요 왜 도미는 썩작 쌌습니까? 도미요? 네 아니 그걸 사온거여서 아 왜 자기 잘못된걸 샀습니까? 공 비슷하게 올려가지고 그냥 샀어요 아 그냥 플러스가 많이 올라서 그냥 사버렸군요 네 공이 1차이라던가 그러더라구요 공이 아마 35에다가 주스텟이 몇이었죠? 저거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봐야 할거 같은데 어 공이 아마 35인걸 저도 잘 기억이 안나네요 네 78인가? 뭐 70 몇이었던거 같긴 해요 네 아 그렇군요 안무카 아 네네 하드루시드요 네 하드루시드는 보통은 22성에 레전 다 둘러야되나요? 24%라고 그런거 같은데요 아 그게 하드윌인가요? 아 그게 하드윌인가? 하드윌인 하드루시드나 비슷한거 아닙니까? 그 제가 나로에서 하드루시드가 좀 낫거든요 컷이 제가 알기론 아 아 아 레전 둘둘에 에 에 에 에디 두졸에 24%가 그런거 같던데요 24%요 네네 네 뭐 루 르 라우루어야 낮아도 그래도 한 21%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예 아 아예 리모델링하는게 좋지요 22성 가지고 와야되요 다 아 22성 둘 둘 좀 해야되나 네네 22성이요 아.. 다이렉트죠 뭐.. 그쵸.. 아.. 네네 지금 루타비스랑 앱슬랩스를 바꾸면 되겠네요 뭐라고요? 루타비스 상위는.. 네네 제가 올리는게 낫지 않을까요? 저게 5세트 했던거거든요 안좋은데.. 안좋아요 이거 아.. 그래요? 일단 유니크 올릴 수 있는 건덕지가 없고 레저는 못갈거 아니에요 그쵸? 아.. 올릴 수 있으면 레저까지 올리려고 하는데.. 추억도 별로고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저거.. 저거 근데 팔면 제값을 받을까요? 못 받겠죠? 아.. AD값은 잘 안쳐줘요 아.. 그쵸..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솔직히 AD 이거 살 바에 다른거 사지 않을까요? 예.. 저도 저거 그냥.. 운좋했던거라.. 음.. 이루져도 안되네요 저게 조금 추가전원 되는 느낌 잘 안팔려가지고.. 아.. 그렇답니다.. 22성 둘 둘 느낌이 있군요 보통 22성 짜리 템을 만약 물어오신다면 어느정도에 구입하실건가요? 아.. 저는 300억 미만이에요 네.. 300억 미만이요? 네네.. 레전드리 에픽이 좀.. 잘 구하면 300억 이하로 구할 수 있고요 어.. 보통.. 좀 별 좀 달려있다.. 좀 싼거 하다가 한 200억 정도 하고.. 이제 레전드리 에픽 정도 구할 수 있으면 한 300억 정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쌍 레전드리 이렇게 들어가려면 한.. 150장 정도에서 한 200장 정도는 하는거 같더라구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꼭.. 하드리 시도 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추천부위 가능합니까.. 예.. 심볼이요 심볼.. 심볼이요? 아니면 놀장 펜턴트.. 아 왠줄 아십니까? 아 놀장이요? 아니요 잘 못듣는데.. 아 이게 왜 그러냐면.. 펜턴트 메커가 공격력이 없잖아요 예예.. 그럼 놀장.. 놀장템을 들고 오면은 여기에 공격력이 확 오르긴 하죠 아.. 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예.. 어.. 이제 응추기 같은 경우도 공격력이 없으니까는 공격력 달려오는게 들어오면 확실히 올라가긴 하겠죠 네.. 아 이해하셨습니까? 네.. 아 또 궁금한거 없으십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